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요청하셨던 PC 견적자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는 용도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게임용이냐, 사무용이냐, 영상편집용이냐, 방송용이냐 등등 이렇게 각자 사용하려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하려는 용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PC 구매에 필요한 예산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50만원인지 100만원인지 예산을 정해야 그 예산에 알맞는 견적을 구성할 수 있겠죠. 예산을 잡으실 때 나는 무조건 50만원으로 살 거야. 난 100만원이 있으니까 이걸 무조건 다 써서 살 거야. 이렇게 금액을 딱 한정하기보다는 50에서 70 혹은 90에서 110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 구간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산에 어느 정도로 여유를 두는 이유는 조립 PC 시장의 가격 변화, 그리고 부품들 중에 5에서 10만원 차이로 인해 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려는 용도와 예산이 정해졌으니 본격적으로 견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와 예산을 지금 화면과 같이 정했다고 합시다. 막상 견적을 내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초보분들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도 최근엔 유튜브가 커지면서 유튜브 검색에 70만원대 배틀그라운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부품 구성과 게임 플레이 영상을 올려놓은 유튜버들이 많으니 그대로 따라서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유튜버들의 추천 견적을 믿지 못하신다면 본인이 직접 견적내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직접 견적을 내려고 해도 부품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각 부품들을 검색하시면 부품들 간 성능 비교 영상이나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국내 커뮤니티 중에서도 컴덕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 쿨앤주의, 퀘이사전 등의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견적을 내보죠. 조립 PC 견적을 뽑을 수 있는 사이트가 단X, 컴퓨터, 에누X, 행X핑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컴퓨터나 에누X 신제품 업데이트가 조금은 느린 편이고 행X은 여러가지 이유로 거르겠습니다. 신제품 업데이트가 가장 빠르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다나X에서 견적을 내볼게요. 네이버 등의 검색창에 다나X를 검색하신 후 다나X에 들어갑니다. 사이트 상단 중앙에 위치한 PC 견적을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여기서 우측 부분을 봐주세요. 맨 위부터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 SSD, 하드디스크, ODD, 케이스, 파워, 키보드, 마우스, 사운드 스피커, 모니터, 쿨러, 소프트웨어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게 보이실거에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나열되어 있는 걸 모두 구매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테지만 집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이 있어서 PC 본체만 구성하실 때는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카드, SSD, 혹은 하드, 케이스, 파워 같은 PC 구동에 꼭 필요한 부품들만 선택하셔서 견적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ODD, 쿨러 등은 사용환경에 따라서 옵션의 개념으로 추구하는 제품이며 PC 구동에 꼭 필요한 필수품은 아니에요. 게임용 PC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바로 그래픽카드, CPU, 메모리, SSD입니다. 내가 준비해둔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부품들이 바로 이 부품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CPU를 선택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으셨다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인텔 i5 혹은 AMD 라이젠 5 정도의 CPU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저는 CPU를 i5-9400F로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메인보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메인보드는 CPU와 호환을 타는 제품이기 때문에 CPU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선택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환되는 메인보드를 선택하시려면 가장 먼저 선택하셨던 9400F의 CPU 정보에 들어갑니다. 맨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소켓 구분란에 인텔 소켓 1151 V2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다시 메인보드를 선택하시고 왼쪽 CPU 소켓 항목을 선택하시면 소켓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CPU에서 확인하셨던 인텔 소켓 1151 V2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아래쪽 메인보드 리스트들이 모두 선택한 소켓의 제품들로 바뀌게 되며 이 메인보드들 중 어떤 제품을 선택하셔도 위에 선택한 9400F CPU와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 번 멘붕이 오실 수 있어요. 메인보드 리스트에 나오는 메인보드 제품명들이 모두 다르고 써있는 숫자도 다르고 심지어 가격은 6만원대부터 20만원이 넘어가는 제품들까지 있으니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당황하실 텐데요. 가격으로 인해 확장성, 내구성, 기능 등의 차이는 있지만 특수한 환경이 아닌 경우 6에서 7만원대에 판매되는 H310 같은 하위 칩셋의 메인보드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가형 가성비 라인에서 요즘 가장 핫한 메인보드 중 하나인 MSI H310M PRO VD PLUS를 선택했어요. 세 번째로 메모리를 선택할 거예요. 램은 단원화건데 삼성램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많이들 사용하니까 고사양 PC를 구성하거나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면 그냥 닥치고 삼성램으로 선택하세요. 그럼 용량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16GB 정도는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램을 16GB로 구성하실 경우 16GB 한 개를 선택하실기보다는 8GB짜리 두 개를 선택하셔서 듀얼 채널로 사용하시는 게 대역복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CPU, 메인보드, 램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부품을 선택했는데 약 34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네요. 처음 예산을 60에서 80으로 잡았으니 아직 우리에겐 26에서 46만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게임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픽 카드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건 정보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산으로는 RX 570이나 GTX 1660 정도가 마지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0에서 80만원대 사이를 예상하고 GTX 1660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RX 570, GTX 1660이라도 세세하게 들어가면 클럭 차이, 가격 차이 등이 있으나 오늘은 심화 과정이 아니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갈게요.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미니멈 예산인 60만원은 넘어섰네요. 이제 컴퓨터의 저장 공간인 SSD와 하드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SSD와 하드를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면 두 제품이 하는 역할은 같지만 하드에 비해 SSD의 속도가 약 4배에서 5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산의 한계로 SSD와 하드를 둘 다 선택할 수 없으니 SSD만 250GB로 선택하겠습니다. 삼성, 마이크론과 함께 3대 SSD 제조사 중에 하나인 웨스턴 디지털의 250GB 3D 블루 SSD를 선택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ODD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CD롬 혹은 BVD롬인데요. 요즘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는 필요 없는 옵션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케이스 선택의 순간입니다. 외형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은 투자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를 선택하실 때는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과 호환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미들타워 규격의 케이스는 대부분 호환이 되니까 미들타워 제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 가장 핫한 케이스 중 하나인 앱코의 세턴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파워를 선택하실 때는 내 PC에 구성된 부품들의 최대 소비전력량을 보시고 그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PC 소비전력 대상기 등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그래픽카드 정보에 나오는 권장파워 용량과 비슷하거나 50에서 100W 정도 높은 제품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집중하세요. 파워는 크게 미정격 파워와 정격 파워로 나뉘는데요. 미정격 파워는 제품명이나 재원에는 500W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500W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일명 뻥파워를 얘기하고요. 정격 파워는 재원에 500W라고 써있으면 실제로도 500W의 출력을 내주는 파워를 얘기합니다. 정격 파워 중에서도 80플러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많은데요. 효율에 따라서 스탠다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티타늄 등으로 올라가며 개인적으로 80플러스 스탠다드 이상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견적은 정격 500W하면 충분한 구성이기 때문에 파워를 선택하시고 왼쪽 정격 출력을 500에서 599W로 선택하신 후 아래 인증 사항을 80플러스 스탠다드로 설정하면 아래 파워 리스트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로 저렴한 맥스엘리트 맥스웰 게이밍 프로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뭐 천원 더 저렴한 쿨러마스터 제품이 있지만 쿨러마스터 제품은 파워 케이블이 알록달록 노랑이라서 블랙 케이블로 깔끔하게 선정리가 가능한 맥스웰 게이밍 프로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총 합계 금액을 보면 약 74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구성한 PC의 게임 성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배그가 잘 돌아가니까 당연히 배그보다 사양이 낮은 오버워치나 롤 같은 게임도 잘 돌아가겠죠? 못 믿겠다고요? 그럼 바로 보여드리죠. 자 최종 견적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60에서 80만원이라는 예산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가격이 부담이 되신다면 위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를 RX570으로 변경을 해서 65만원 정도의 견적을 구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PC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조리 PC만의 매력이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커말멋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함께할게요. 안녕 안녕